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 등에서는 벼락돌풍과 함께 많게는 10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더위나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12도에서 25도로 더위나 한풀 꺾일 수가 있습니다.